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구 짧은 소설집 타인의 방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70대 노인들의 성문제를 다룬 작품인데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노인들의 아랫돌이 세상이 문학이 되어 소설의 소재를 찾으러 종묘 시민공원을 찾은 화자에게 김여사가 접근합니다 김여사는 종묘 시민공원에서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자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하얀 나비의 가을여행 정병구 늙은 무녀의 구판이 절정으로 치닫다가 내성병력과 함께 폭삭 무너졌다 사람들이 놀라 한꺼번에 대문을 빠져나가려다가 뒤엉켜 나 뒹굴었다 그 위로 노란 똥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구판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재물이 차려진 멍석은 말짱했다 어느 순간 쓰러졌던 무녀가 깔깔거리며 옷을 하나씩 벗어 던졌다 똥물 범벅이 된 사람들에게 재물을 뿌려대며 저주를 퍼부었다 죽어라 죽어 이 더러운 인간 쓰레기들아 꿈이었습니다 끔찍한 장면에 진저리를 치며 창문부터 열었습니다 심호흡하며 꿈을 더듬어 보다가 다시 몸서리 쳤습니다 저주를 퍼붓다가 깔깔거리고 자지러지도록 웃다가 온갖 욕설로 저주를 퍼붓던 늙은 무녀의 얼굴을 되짚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랫니의 금리 하나가 화선지에 선명하게 찍힌 낙관처럼 다가왔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봤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같은 아 소리를 낫게 내며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한 김여사의 얄팍한 입술을 떠올렸습니다 한두 밤 더 자면 60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나긋나긋했습니다 웃지 않아도 될 대목에서도 살짝살짝 미소를 지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이 주일 전 그녀와 처음 말만 텄을 때 그 미소와 미소 사이로 보이는 아랫니의 금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1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곧 나타나는 종묘 시민공원의 이곳저곳 풍경을 구경할 때 슬그머니 접근한 사람이 김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장우산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실자리를 찾아 벤치마다 기웃거릴 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은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면서 친근감 있게 웃는 표정이 거두절미 궁금한 것부터 물었습니다 이곳 사정 잘 아세요? 암요 여기가 내 일터인걸요 일터라면 구청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인가요? 김여사는 사회복지사니 하는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누가 들으면 안 되기라도 하듯 속삭였습니다 팔짱까지 착 끼면서 말입니다 복지사도 보통 복지사가 아니죠 나라에서 해줄 수 없는 걸 거뜬히 해주는 노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여자랍니다 사실 속삼을 가지고 찾은 종묘 시민공원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직접 듣거나 도와주고 있는 여성을 만나기 위해 찾은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가난한 호라비 노인들의 섹스 세계를 소설로 쓰기 위한 자료수집 현장 탐방이었습니다 이 공원에서 노인들과의 성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8월 초에 장맛비가 시도때도 없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장마철이었냐며 폭염으로 숨막힌 공원에는 노인들로 넘쳐났습니다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공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공원마다 유랑한다지만 이렇게 빠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노인 천지였습니다 공원에 편익시설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자 작업이 길어지면서 휴식 공간을 빼앗긴 노인들이 한쪽으로 쏠렸고 거리로까지 밀려났습니다 너무도 많은 노인 풍경에 내심 당황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대화자를 찾아 눈치 살필 때 김여사가 접근해온 것입니다 따라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준다? 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수치미를 뚝 뗐습니다 따라가 해줄 수 없는 걸 해준다고? 재수가 좋은가 봅니다 노인들에게 소주 한두 잔 건네면 쉽게 성문제 해결 방법을 털어독했지만 여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은밀히 몸 거래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설사 만난다 해도 사실대로 그 실상을 들려줄까? 기대하기 어려웠던 참이라 김여사의 접근은 대환영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김여사로 통해요? 물론 부모가 준 진짜 성은 아니고요 그녀 김여사는 종묘 시민공원 밖으로 슬금슬금 데리고 나가며 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여자에게는 돈을 더 주어야 한다 그래도 상관없다면 해 주겠다 지방 동행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낭만 있는 영감님들은 젊은 여자와 지방여행까지 즐긴다며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난 나쁜 여자도 노인들의 돈만 빨아먹는 못된 년도 아니에요 자식새끼가 여리면 뭐해요? 늙은 아비를 나처럼 즐겁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외로운 노인들에게 구세주이고 미륵불이다 이거죠 안 그래요? 종로 성당 옆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종로, 대로변의, 금운방, 뒤 골목인 그곳에도 서성거리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걷자 피카디리 극장이 나왔습니다 극장 앞과 상가에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김여사 손에 이끌려 빠져나온 종묘 시민공원의 냄새가 칙칙했다면 이곳은 상큼했습니다 그곳이 정지된 시간이라면 이곳은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후 천천히 젊음의 냄새를 가슴속 깊이 들이켰습니다 마치 처음 와보는 거리의 생동감에 감동하듯이 말입니다 다 왔어요? 저기, 저 골목 끝 작은 식당만 지나면 돼요? 김여사는 내가 즐기려던 마음이 변에 달아날까 불안했던지 끼고 있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김여사, 우리 차 한잔 할래요? 부탁할 게 있는데 커피는 우리 집에 가서 마셔요 빨리 가요 도망가지 않을 테니 염려 말아요 저 커피숍으로 들어갑시다 빠지 못해 커피숍으로 끌려 들어온 김여사에게 종묘 시민공원을 찾은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기가 차다는 표정까지 지었다가 한숨을 깊게 토했습니다 좋아요, 협조할게요 하지만 기분 잡친 건 보상하세요 몸값 받는 셈 치죠 김여사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고 오늘이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녀가 술 한잔 사기로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꼬박꼬박 돈 받은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섹스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며 직접 당신의 손으로 안주를 끓여내겠다고 했습니다 활짝 열어놓았던 창문을 닫았습니다 꿈속에서 무녀로 나타난 김여사가 어쩌면 퇴역 무당일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기가 사라지자 호구지책으로 선택한 일이 노인들의 성적 갈등을 풀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녀를 만나면 과거사부터 개 물어야겠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해 현실로 착각할 정도이니까요 지금도 똥물을 뒤집어쓴 사람들을 향하여 인간 쓰레기라며 다 죽으라던 저주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네 차례의 만남에서 그녀는 노인들이 겪는 섹스의 갈등과 고통을 들려주었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벽 시계가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잠이 올 것 같지 않아 김여사의 이야기를 녹음한 USB를 챙겨 컴퓨터에 꽂습니다 만남 첫날의 녹음은 자리를 세 번씩이나 옮겼지만 김여사의 목소리보다 잡음이 더 많았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옆 테이블 아저씨들의 수다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두 번째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난 시각이라 손님이었겠다 싶었는데 학생들이 내 거리로 들어오자 시장바닥이 됐습니다 결국 김여사의 단골 음식점으로 옮긴 다음에야 그런대로 두 사람만의 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아랫돌이 세상이 문학이 돼요? 김여사는 이야기를 들어놓다가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목권 했습니다 정말 제 얘기가 도움이 돼요? 책을 팔아먹을 수 있는 소설 소재가 되느냐고요? 공연이 사람 짐만 빼게 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관음증 같은 변태들에게 팔아먹으려고 녹음하는 것은 아니죠? 그랬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직이에요 하직 협박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날의 이야기 중 그녀가 가장 길게 들려준 사례를 되돌려 듣다가 내가 만약 그 영감님이라면 질문을 던졌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성욕이 수커틀의 끝없는 본능이라지만 그렇게까지 추하게 추락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살만큼 산 나이에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영감님 인간 맞아요? 김여사의 불쌍하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발끈했던 목소리를 녹음으로 듣는 지금은 무척 민망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들어보고 그 영감님을 짐승 취급해도 해야 했는데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전후 좌우 상황을 헤아려 보지 않고 성급하게 내 잣대를 들이댔으니 그녀도 발끈할 수밖에요 인간이 맞느냐고요 그럼 내가 사람하고 하지 개하고 해요? 내 말은 그런 지저분한 뜻이 아니라 하도 한심해서 하는 말입니다 한심하긴요? 뭐가요? 하는 짓이요 그 영감님이 어린이를 성추행이라도 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USB에서는 음식점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다왔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영감님이 요즘 보이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왔는데 이젠 더는 돈 될 만한 물건이 없나 보죠 아니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던가 아들네 집? 그녀는 곧바로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또는 요양소로 들어갈 만큼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죽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 영감님이라 불안하다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노인은 돈이 될 만한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처분하여 바깥 나들이의 용돈으로 쓰더라고요 쓸만한 물건을 정말 똥값으로 처분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앞으로 팔아버릴 살림살이의 목록까지 보여줄 때는 눈물이 빙 돌았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죽으면 다 버려질 물건 살아있을 때 치워줘야 자식놈들도 편하지 안 그런가 또 한 사람 서방도 아닌 날 즐겁게 해주는 김여사도 먹고 살지 라면서 실실 웃는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통곡으로 보이더라고요 김여사는 그 영감님을 사랑하나 봅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실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불쌍한 노인을 두고 발끝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토를 다는 김여사의 말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들어야 할 노인들의 섹스 사례가 많은 느낌에 농담을 사과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여사 당신은 돈이 필요해서 몸을 팔고 그 영감님은 여자와의 살석금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돈을 가져오는 지저분한 성매매 관계로 추락시켰습니다 당신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영감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노인들의 다양한 성세계임을 말하려다가 삼켰습니다 술 취하면 털어놓지 말라고 해도 주절주절 말하리라 믿어 그녀의 반쯤 남은 잔을 넘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유도하기 위해 세 병째의 술부터는 취한 척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여사의 입이 터졌지만 이내 행설수설에 다음 약속을 전달해 달라고 음식점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주인 여자는 계산대 뒷벽에 걸려있는 탄력의 8월 18일 밑에다 약속 시간을 적었습니다 첫 만남에서의 소득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첫날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 다음에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의 녹음을 들으려다 커피를 준비합니다 빈속의 새벽 커피는 건강에 해롭다고 타박하지만 늘 고요 속에 손짓하는 커피 향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천천히 조금씩 입술만 축이듯 마시는 커피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뭐랄까 어머니의 손길 같으면서도 여인의 숨결로 다가오는 커피 향기에 매일 새벽 안기고 맙니다 시집간 딸아이는 아버지의 새벽 커피 사랑에 투덜거리면서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새 봉지를 뜯으면 다음 날 또 한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커피 봉지 옆에 또 새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은 콧노래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빠 새벽 커피 피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건강 해쳐요 그래도 안 돼 너는 내 남자친구 버릴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바 못 말려 정말 요즘은 내 손으로 마트에서 커피를 삽니다 그때마다 딸아이의 잔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좀 더 연하게 마셔 새벽부터 집안이 온통 커피 냄새로 어지러워 아빠 내 말 좀 들으면 안 돼? 안 되다니 아니야 되고 말고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진하게 마십니다 딸의 결혼 전에는 한 잔 분량의 커피를 두 잔으로 내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 잔 분량의 커피에 반쯤 더 보태야 커피향이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미각이 둔해졌는지 모르지만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는 커피라야 온몸이 찌르르 반응합니다 10월이 목 밑으로 다가오자 새벽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창가에서 마시던 커피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세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엽니다 세 번째 만남은 약속한 날에서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큰 오빠의 장례식에 다녀온 김여사는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복상사 그게 뭔지 알아요? 알죠 설마 그걸 모를까봐 물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인데 그럼 우리 큰 오빠가 행복하게 죽은 건가요? 말하면 잔소리지 내 말 오해 말고 들어요 늙은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다가 소리 없이 이승을 떠나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치매에 추한 꼴 안 보이고 떠나는 깨끗한 죽음인데 오빠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누렸으니 다행으로 받아들여요 김여사는 내 말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큰 오빠는 언니가 암으로 죽자 조선족 도우미를 들여 수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죽은 지 5년 후인지라 오빠의 형제 자매는 물론 다섯이나 되는 자식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상사의 장례에 맞닥뜨리고 보니 망신스러워 죽음의 원인을 쉬시했답니다 목마른 노인들에게 몸을 빌려주고 받은 화대로 살아가는 김여사도 오빠의 죽음이 슬프기에 앞서 망신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문상객이 고인의 죽음에 관해 물을 때마다 민망해서 혼났다며 왜 하필 그런 죽음으로 친인척과 가족을 개망신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습니다 죽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정말만은 피해야 한다는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년의 남자들은 복상사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종말이라며 그렇게 죽고 싶다는 농담까지 하는데 여자들의 반대 시각이 얼핏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절정의 순간에 숨이 딱 멎는 게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인가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죽을 곳이 없어 여자 배 위에서 죽어요? 그것도 70 넘은 노인이 노인은 남자가 아닌가요? 노인이니까 더 조심했어야죠 하필이면 인생 마무리를 하필 복상사로 하다니 휴 김여사의 땅 꺼지는 한숨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당신은 거의 매일매일 노인에게 몸을 빌려주고 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오빠처럼 노인들에게 복상사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해 봐라 당신의 배 위에서 헐떡거리던 어느 노인이 심장마비로 죽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오빠의 죽음이 망신스럽고 복상사는 재수없는 일로 탄식하지 말자 당신 직업을 생각해서라도 복상사를 좋게 받아들이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피했습니다 자칫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여 일어서 버리면 낭패임으로 적당히 공감하는 척합니다 하긴 아무리 목말라도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빠 죽음이 슬프기는 커녕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오빠의 복상사를 창피한 사건으로 결론 지은 김 여사는 나를 가재둔으로 노려보다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노인 대열에 들어섰지만 주위에 여자가 많은 것 같다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밥과 술을 나눌 여자가 많은 재수 좋은 남자 같다 영감님을 공원에서 처음 보는 순간 이곳에서 서성거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래도 적극 접근한 것은 순전히 돈벌이 때문이었다 그 결과 대박나지 않았는가 몸 안 죽어도 대접받고 노인들의 섹스 몇 마디로 넉넉한 보수를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또 있는가 그러나 궁금한 게 있다 당신도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여성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없다면 정말 없다면 믿겠어요 사람 애톨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하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나이까지 훌떡 먹는 삼재가 덮치자 만사가 끝이더라 연인처럼 살갑게 달라붙던 여자들이 제일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친구도 사라지더라 그래도 끝까지 남아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마누라밖에 없어 감지덕지 하며 살고 있다 라는 고백은 남자들의 통속적인 거짓말이라는 거 잘 안다며 가슴속을 확 뒤집어 보이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집요한 성화에 문득 지피는 게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숱한 노인들과 살석는 고단한 삶을 지탱했다 죽지 못해 하는 일이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은 가슴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난 날 남편을 배신했다거나 아니면 그녀의 현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느 노인의 손길에 아파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아마도 후자일 것이라는 생각에 강한 너투로 다그쳤습니다 김 여사 공연이 생사람 잡지 말고 당신 사연이나 털어놔요 털어놓으라니 뭘요 가슴속 사랑 불타는 열정의 남자 당신 남자 이야기 내 말에 김 여사는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살다 살다 별소리 다 듣는다며 눈물까지 찔끔 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더군다나 아랫돌이 팔아서 겨우 연명하는 내게 그런 남자가 있다면 당장 죽어도 원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에 가끔 만나는 노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화대 한 푼도 받지 않는다며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 노인과의 만남은 반년쯤 됐어요 토요일 오후에 만나 다음날 점심을 먹은 후 헤어지곤 했어요 매주 만났나요 웬걸요 지금까지 열 번이나 될까요 그 노인과 데이트는 한마디로 고통이죠 고통 그녀의 안쓰러운 표정에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기에 고통 고통이라고 말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반쯤 남은 술잔을 천천히 비우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잔을 내려놓기 전에 술부터 채워주는 그녀의 얼굴에 쓸쓸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비록 고단한 세상 살이지만 비관하는 표정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남자들은 젊으나 늙으나 섹스에 비친 못된 짐승이라고 입에 담긴 했으나 욕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입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거듭 튀어나오자 무엇인가 있구나 싶어 긴장 했습니다 김여사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 같아도 밝혀서는 안 될 부분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절대로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밝히지 않았고 호칭도 노인 아니면 영감님 이었습니다 나이를 부르면 여자 찾는 나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고통이란 말을 뱉게한 노인의 나이를 묻자 이번에는 들은 척도 안했습니다 그 노인은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온갖 것을 다 물어요 영화를 볼 때도 귓속말로 물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잠자리의 행위 중에도 물어요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묻기 때문에 꼬박꼬박 대답해 줘요 변태 노인이군요 변태 노인 그건 아니에요 아마 가족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데서 온 정신적인 불안 같아요 대답을 길게 할수록 좋아하니까 제 짐작이 맞을 거예요 한 번은 대답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먼저 질문 공세를 펼쳤어요 대답이 끝났기도 전에 또 묻는 식으로 한참 동안 애 먹였더니 화를 내면서 질문은 당신만 하는 거래요 나는 질문에 대해 답변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노려보기에 할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김여사의 찡그린 얼굴을 바라보다 반갑지 않은 친구 한 녀석을 떠올렸습니다 이 영감탱이의 인사는 너 얼마 있어 아니면 은행 갔다 왔어 꼭 주머니 사정의 확인입니다 한 푼도 없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냉랭한 얼굴로 돌아섭니다 젊었을 때는 낭만적인 친구였는데 60대 초반까지도 밥과 술을 곧잘 샀는데 72 내일로 다가오자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돈에 집착하더니 요즘에는 양기를 하나 더 보탰습니다 야 너 대니 대단히 뭐가 자식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게 뭔데 무슨 질문인지 뻔히 알면서도 어깃장을 놓습니다 하는 짓이 밉상스러워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뗍니다 병신들 불쌍한 중생이구나 안 됐다 안 됐다니 뭐가 돈도 없고 그것도 끝장났고 허허허 이제 죽을 일만 남았네 혀까지 끌끌 찬 녀석은 올림픽에서 3관왕이 된 딴 표정으로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봐라 네놈들이 돈 타령만 한다고 구박했지만 난 그때마다 가슴속으로 애쳤어 이렇게 말이야 미친놈들 병신같은 놈들 늙어서 돈 없어 봐라 어디가서 대접받나 자식새끼들도 먼 동네 개 보듯한다 마누라는 어떻고 돈 없고 그것까지 쭈그렁 수세미 돼봐 먼 동네 개가 아니라 아예 원수 덩어리가 되어 먹는 밥그릇도 뺏어가 알겠어 이놈들아 숨도 안 쉬고 1절을 끝낸 녀석은 술 한잔 후딱 비우고 2절의 양기자랑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이를테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는 여자가 다 다르다 내 여자 취향이 좀 다양하냐 네놈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여자들과의 데이트를 1년 내내 즐기는 게 바로 나다 알겠어 일요일은 그래도 조강지처인 마누라가 불쌍해서 적당히 어루만져 준다 남편 하나 바라보며 사는 여자 늙었다고 예면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귀하신 몸이 봉사한다 어때 내 노년의 세계가 멋지지 않으냐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다 이놈들아 녀석의 말이 허풍인 줄 알면서도 워낙 당당하게 떠들어 슬그머니 기가 죽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그것도 빈약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칭 병강세인 그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던집니다 녀석은 그 시선을 즐기며 늘 먼저 일어납니다 미안해 여자랑 약속이 있어 내 술값 이거면 충분할 거야 녀석은 혼자 지갑 한 번 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밥이든 술이든 심지어 커피값까지 각자 부담으로 계산하여 돈을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중마고 길이 무슨 짓이냐고 반발했지만 어느 때부터 저인가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돈벌이가 없는 노년의 각자 계산은 부담이 적어 편하기는 한데 왠지 기분을 쓸쓸하게 합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푸짐한 술자리 한 번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나이 그게 노년이구나 싶어 가슴이 짠해집니다 영감님 내 말 안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김여사가 술잔으로 식탁을 탁탁 치며 크게 말해 깜짝 놀랍니다 미안해요 어디서부터 내가 안 들었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 할게요 그건 아닌데 중간을 빼먹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그래도 할 수 없다며 노인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노인의 수다를 들으며 내 나름대로 유추했는데요 그 노인에게는 가족이 많았어요 자그마치 열 명이더라고요 마누라 아들 내 시집안간 30대 중반과 후반의 두 딸년 이남이녀의 손자와 손녀 이렇게 대가족이 한집에서 살아요 옛날 시선으로 보면 얼마나 다복한 가정인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옥상에 빨랫줄 하나 없는 2층집 2층의 방문마다 손잡이를 당겨 보지만 하나같이 잠겨있다 아들 내 방문도 두 딸년의 각자 방문도 굳게 잠겨있다 1층으로 내려와 손자와 손녀방을 살펴보려고 하지만 역시 잠겨있다 문을 열 수 있는 방은 아내와 함께 쓰는 침실과 살림의 잡동산이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다용도 방뿐이다 노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늦은 점심을 챙겨 먹으려다 물만 한컵 마시고 나온다 거실에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다가 집어던진다 아내는 오늘도 말없이 애출했다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 수 없는 밥을 함께 먹어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바깥 나들이가 심한 마누라 남편 좀 챙기라고 큰소리 치지만 칠수록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어젯밤에도 한 침대에서 잤는데 남태하듯 하더니 귀신같이 사라졌다 매일 아침 식구들이 사라지는 순서를 노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아들 내가 제일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인 손자 손녀가 늦었다며 허둥지둥 달려다간 후 그 뒤를 두 처녀가 있는다 마누라가 맨 나중이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는 노인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는 가족은 하나도 없다 노인만 견눈질러 차례차례 사라지는 가족을 훔쳐볼 뿐이다 열 명의 가족 중 아침을 먹는 사람이 없다 노인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한다 시간제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전 열 시쯤 들러 음식을 해놓지 않으며 노인은 온종일 쫄쫄 굶던지 나가서 사 먹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보이는 건 꿈도 못 꿨다 삼대가 한 집에 모여 살지만 그것은 겉 모습일 뿐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자기만의 공간을 고수하고 있었다 노인은 숨이 막혔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아들을 붙잡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며 호통 쳐봤지만 시도 안 먹혔다 오히려 다들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공연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투의 대답만 돌아와 맥이 빠졌다 노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의 맥빠지게 하는 대답 보다 먼저 말을 걸어오는 가족이 없다는 절망이었다 눈길이 마주쳐도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학교 가니 예 내 손녀 손녀의 틀에 박힌 입안에서 뱀도는 대답이다 일찍 들어오니 예 그러나 두 딸녀는 일찍 들어와 저녁을 함께 먹은 적이 없다 전화 한 통 없이 며칠씩 지방을 다녀와도 가타붙다 설명이 없다 물어보면 아실 것 없어요 라고 쏘아붙임으로 아예 모른 척 한다 회사는 어떠냐 잘 되는 거지 예 아들의 대답이다 어미 너는 별일 없지 역시 예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버님 어머님과 바닷가라도 다녀오시지요 라는 빈말조차 없었다 눈으로 보시면서 뭘 모르세요 라는 표정에 노인은 멀쑥해졌다 지난 날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전에는 가족 모두에게 절대자였다 마누라도 감히 절대자의 허락 없이 예출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추락했다 90명의 가족이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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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의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김여사였다 노인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되자 부담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생각에 만남을 몇 번 거절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피카디리 극장 뒷골목 끝에 있는 식당까지 찾아왔기에 만남을 이어갔지만 솔직히 성가신 노인이죠 그녀는 토요일 오후 서너시쯤 만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 산책을 하다가 적당히 저녁 겸 술 한 잔 한 후 호텔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정오 못 미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돈만 쓰는 게 아닌가 여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노인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만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우선 대화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도움인데요 난 모르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도 신나던데 그래요 그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의 양쪽 모두 호기심 때문일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라는 호기심이 기분을 좋게 하죠 하지만 그 노인의 경우는 달라요 한마디로 신세 한탄이니까요 김여사의 일리 있는 해석에 말문이 박혔지만 잠자리로 이야기의 활로를 찾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보통의 노인이 애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김여사 당신은 그 노인에게는 덩쿨째 굴러 들어온 복덩이가 아닌가 더구나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1박 2일을 함께 보내지 않는가 그 노인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또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노인이 이 사실을 알면 감사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영감님은 참 말재간이 좋으세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막장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짓인데 묘하게 칭찬으로 들리네요 하 그랬나요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윤리도덕 이전의 문제라고 봐요 자식도 사회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인의 성문제를 몸으로 직접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할 말 없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니 털어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 노인과의 잠자리 관계는 나만 기억하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이실 찍고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난 다만 그녀가 말을 끊은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고 눈까지 감았습니다 털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거듭 심호흡하는 모습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말하겠다던 심경의 변화가 없기를 바라며 나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그녀의 손에는 술 한 병이 들려있었습니다 비아그라 그거 잘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사용하나요? 아니요 아 참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그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그럼요 큰 축복인걸요 아직은 거기에 큰 문제 발생이 발생이 없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같지는 않지만 70을 바라보는 사람치곤 썩 괜찮은 편입니다 아내가 아내가 교통사고로 잘못된 후 한동안 여자와의 관계를 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재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침대에 혼자 누울 때마다 가슴이 허전하고 잠도 쉽게 오지 않아 우울증으로 이어질까 염려되어 정신과 친구에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거두절미하고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늙을수록 옆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중매까지 서겠다고 했습니다 평일에는 출판사로 친구와의 약속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말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썰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없는 아파트가 싫어 거실과 안팡의 텔레비전 두 대를 다 켭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연속극 재방송이 많아 두 텔레비전의 채널을 각각 달리하면 사람들이 사는 집 같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기분이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밤은 아닙니다 침대가 살내는 겨울바람 속에 던져진 것 같아 매번 망설이다 눕는데 늘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그 노인에게는 비아그라의 약발도 잘 먹히지 않았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건 영 신통차나 오히려 인연이 더 민망했어요 그런 날 밤은 노인이 어쩐지 안쓰러운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불안하다니 왜요?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그게 안 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혹 자살이라도 할까봐 밤새워 지키나요? 호텔에서 뛰어내리면 내 남은 인생도 처참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녀는 성공하는 날보다 실패하는 밤이 더 많은 노인과의 관계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지만 실패하면 반대로 세상이 버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폭삭 무너졌습니다 등 돌리고 누워 있거나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말조차 붙이지 못하고 쥐 죽은 듯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지 짐작하시겠어요? 솔직히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늙으면 성기능에 장애가 오는 게 당연한데 그 이유로 자살 운운한다면 한심한 중생이지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 했더니 김여사는 참 정없는 영감님이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하긴 당사자가 아니니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인 저는 그 노인과 함께 겪는 일이잖아요 그 현실은 비참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김여사는 그 아픔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진저리 쳤습니다 그녀는 노인과의 관계를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잠자리에서의 절망하는 모습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간다고 실토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애면당한 노인 성욕은 이때 결과가 절망인 노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품어준다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이 지구상에서 내가 유일한 친구일는지 몰라요 온갖 말을 다 받아주고 욕만 쓰다 마는 잠자리까지 함께하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세 번째 만남에서 얻은 이야기의 결론은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김여사도 쓸쓸한 비소로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녀나 나나 가족에게 예면당한 노인이 어렵게 기댄 여자와의 관계를 섹스의 욕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더 뻑뻑했습니다 노인은 김여사와의 관계를 통해 비록 성기능이 변변치 못하지만 한 남자로서의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USB를 빼고 컴퓨터의 전원을 껐습니다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 늦어도 새벽 산책하러 나갔는데 오늘은 포기합니다 김여사가 거듭 강조한 고통이란 단어가 머리에서 뱅뱅 돕니다 그녀가 처음 접근해 왔을 때 힘없는 노인들 주머니나 후리는 나이 많은 창녀로 가볍게 대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사과부터 먼저 하고 제대로 대접하렵니다 오늘은 그녀가 술 한 잔 사겠다고 했으나 다음 날로 미루자고 할 겁니다 사과하는 쪽에서 술을 사야 모양새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녀도 대접받는 자리가 돼야 서운했던 마음이 가실 것이고 또 오늘은 노인들의 섹스 이야기도 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대신에 간밤에 내 꿈을 화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당신은 전생이든 현세에서든 혹시 무녀가 아니었냐고 물으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녀도 재미있어 할 겁니다 오전에는 주간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황홀한 유혹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46회짜나 나간 소설의 줄거리를 되새겨본 후 다음 해를 쓰려다가 일어섭니다 머릿속이 온통 김여사의 목소리로 와글거려 한 줄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점심을 챙겨 먹은 후 인사동의 출판사에 들렀다가 김여사와의 약속 장소인 음식점으로 가기 위해 예출 시간을 조절합니다 김여사를 통해 노인들의 성세계 아픔을 알게 되면서 당황했습니다 단편 소설의 소재 정도 얻으려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뒷머리를 호되게 맞은 기분입니다 처음 단편 소설을 구상할 때는 꽁트 형식의 에피소드 중심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현장에서 불러나 있는 노인들에게 더구나 성기능의 쇠퇴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에게 섹스의 즐거움과 갈등 절망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아예 무시했었습니다 설사 가슴절인 아픔이 있다 해도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결론의 에피소드만 수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녹지에서부터 그 선택은 산산 조각났습니다 작가로서의 눈이 그렇게 없나 탄식해야 했습니다 늦여름에 쾌청했던 날씨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흐려지더니 기어이 빗발을 내비칩니다 종묘 시민공원에서 김여사가 접근했을 때 지팡이처럼 짚었던 장우산으로 비를 가리며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벌써 오세요? 20분 정도 앞당겨 왔는데도 그녀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주 만드는 동안 만화책 보실래요? 그녀는 대여섯 권의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전부 순정 만화였습니다 심심하거나 화가 날 때 만화책을 빌려온다며 만화가가 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화책을 놓자마자 바쁘게 돌아서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주 만들지 마세요 내가 근사한 곳에서 저녁 낼게요 어서 나갑시다 안 돼요 이미 안주거리 사다 놨어요 김여사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모처럼 음식 솜씨를 자랑하려고 하니 얌전히 만화책이나 보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손 돌리는 그녀를 바라보다 밖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늙은 창녀로 깎아내렸던 말투의 사과와 저녁 대접은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딱 한 잔만 하고 일어날게요 음식점 주인 여자였습니다 김여사가 준비한 해물탕의 국물 맛을 보더니 주방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게 싫으면 동업도 상관없다는 말로 음식 솜씨를 칭찬합니다 주인 여자는 정말 술 한 잔으로 자리를 비워줍니다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 조그만 식당을 했었어요 그때 익힌 솜씨예요 왜 헤어졌냐고 물으려다 황급히 입을 담윱니다 무슨 말 끝에선가 남편을 배신했다고 한 그녀의 말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을 배신했다는 말은 곧 일관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의 고백이라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감님은 몇 번 안 만났지만 정이 가는 분이세요 정이 간다는 말에 그녀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녀도 눈길을 맞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들의 잠자리 이야기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과 웃음이었습니다 화장도 열버 다른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이 보기 좋아요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짙은 화장 저도 싫거든요 그녀는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하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 말만 듣기로 작정했는지 말을 아꼈습니다 술 몇 잔이면 수다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얌전한 여인으로 술 수발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오늘은 김여사가 아닌 다른 여자로 보이는군요 저 김여사 맞아요 그것보다 아까 꿈 운운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김여사가 무당으로 나타났지 뭡니까? 제가 무녀로요? 예 어찌나 능수능란하게 구판을 벌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의 꿈을 자세히 쓸려주는 혹시 전생의 무당이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꿈이라며 깔깔거리다가 차라리 무당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복한 팔자로 태어난 탓에 무당도 될 수 없는 정말 딱한 중생이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딱한 중생이라는 말이 목에 걸려 나도 서둘러 술잔을 비웠습니다 미안해요 엉뚱한 질문으로 팔자 따령까지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신 거죠? 멀쩡한 여자 알 무당으로 만드신 거 애할머니의 자매 중 만신이 생기자 문중에서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공동묘지에 유난히 많은 하얀 나비의 전설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에 하얀 나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혼이래요 무덤자리가 불편하거나 자손이 보고 싶으면 하얀 나비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숙제인 곤충 채집에서 하얀 나비는 뺐어요 어르신들의 영혼에 어떻게 곤충바늘을 꽂아요?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을 보면 저분도 죽은 후에 하얀 나비가 되어 이승을 찾아오는 상상을 하곤 해요 그 이야기를 아직도 믿어요? 그럼요 얼마나 아름다운 환생인데요 저도 그렇게 날아다니고 싶어요 어린 시절 뒷동산에서 만나는 하얀 나비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무덤가에 할미꽃에 하얀 나비가 앉아있으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얀 나비는 한이 많아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한 귀신으로 알았으니까요 훗날 코울리기 시절을 벗어나면서 아이들의 무덤을 타고 도는 놀이를 못하게 하려고 어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얀 나비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약속 하나 하실래요? 그녀는 10월이 가기 전에 가을 여행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바다보다 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을 여행으로 산을 택한 것은 하얀 나비가 그리워서일 겁니다 치중에 그만 그러자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딴 말 안 하기로 손토장까지 찍습니다 노인들을 보면 하얀 나비가 연상된다는 그녀와의 가을 여행 그것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객실 앞에서 가을 여행은 혼자 떠나기로 합니다 하얀 나비는 봄에 번성하지만 가을에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만나는 하얀 나비마다 용서를 구하면 노인들의 섹스 아픔을 채록한 USB를 숲속에 버릴 것입니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정병국 작가님의 짧은 소설집 타인의 방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쓸쓸하고 고독한 일입니다 황혼에 겪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인생은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고도 하죠 더 풍요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섭니다 정병국 작가님의 짧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정병국 작가님의 짧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에 수록된 작품을